이번 시간에는 주간 검색종목 TOP5입니다. 개인투자 분들께서 1주간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살펴볼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코너가 바로 TOP5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보유하셨던 분들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철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는 참 잘 갔는데 LG화학은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였어요. 국내 배터리 시장을 대표하는 두 종목이 삼성 SDI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관점에서 LG화학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좀 힘드셨을 만한 그런 한 주다라는 건데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직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GM 1조 원 규모 전기차 리콜 시행했죠. GM의 볼트는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 셀을 LG전자가 GM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 이슈가 부각됐을 때 LG화학이 직접 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해서 LG화학의 추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부담감 반영되면서 뭔가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함께 반영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출된 악재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단기간이 급락하다가 주 후반에는 그래도 약간 하락폴고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보여줬어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최소 3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차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100만 대 돌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죠. 하지만 200만 대 돌파까지는 어떨까요? 0대에서 100만 대 돌파까지 시간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길거리에 보시면 전기차를 보기가 예전보다 쉬워요. 전기차는 외형도 다른데 소리부터가 달라요. 그 다음 내연기관차는 좀 시끄럽잖아요. 휘발유라든지 경유차 털털털털거리고. 근데 전기차는 엄청 조용해요. 지나가도 약간 윙하는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전기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많이 됐고 전기차 충전소도 이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는 말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충분해지는 시도 정도는 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급속 충전에 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영화테크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잖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이 주목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되죠.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음 주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왕 이제 하락을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LG화학 제외하고는요. 다음 주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꾸준하게 관심권을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랩지노믹스입니다. 테마주나 급등락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랩지노믹스,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로 평가된 종목들이 모두 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처방이 시작되고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완전히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급락이 나왔죠. 최근에 다시 반짝했었던 부분은 뭐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아 이거 백신 나왔다고 그냥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은 무슨 용어가 나왔어요? 위드 코로나. 이게 뭐죠?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끝났다. 그럼 이제 2, 3년 내로 코로나 종식.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가 변이가 되고 백신도 한 번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겠구나. 감기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질병이다. 위드 코로나.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자라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역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권들이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랩지노믹스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다시 가져가고 있죠. 면역항암제와 코로나19 다가 백신 개발까지 착수합니다. 다가 백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에요. 앞으로의 질병은 코로나도 변이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변이의 변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이 하나의 바이러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바이러스가 더해지고,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로 바뀌고, 진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다가 백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랩지노믹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신규를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다가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 되실 때 한 번 좀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루함을 느끼셨다가 최근에 회복이 됐는데요.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죠.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어요. 항공주, 뮤통주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안항공과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재부각됐습니다.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백신이 처방되면 코로나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행, 항공 수요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부각됐다는 거죠. 지금은 대형항공사랑 중소형항공사, 저가항공사, LCC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대형항공사는 지금 여객 수요가 급감했죠. 중소형항공사는요. 똑같아요. 급감했어요. 둘 다 어렵죠. 근데 대형항공사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대형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화물, 항공화물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죠. LCC도 요즘에 항공화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저가항공사는 여객 위주예요. 근데 대형항공사는 여객도 나르고 항공화물, 비행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또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객 수요에 대한 부진을 항공화물로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은 비행기로 나르고 어떤 제품은 배로 나르고 그러잖아요. 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눠질까요? 비싼 거. 비싼 제품은 보통 비행기로 나릅니다. 비행기로. 전자제품. 작은 데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공화물이 많이 수요가 있어요. 근데 배로 나르는 것들은 덩치가 큰데 상대적으로 엄청 비싸지 않은 것들. 컨테이너 선 안에다가 적재라는 품목이라든지. 벌크 선이라고 해서 배내 그냥 일자 판자같이 생긴 배 있잖아요. 거기다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때려 실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배로 나르고요. 너무 무겁지 않고 비싸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나릅니다. 어쨌든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대한항공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인데 제가 예전에 러앤런 시간에 통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면 통신주 모아가시는 전략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 모멘텀이 플러스가 됐어요. 통신주는 이제 더 이상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 색깔도 있지만 성장주에 대한 색깔도 있어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예전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사업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뭐예요? 굉장히 많죠. 플랫폼 사업들. 요즘에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사업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 하지 않아요. 기존 가입자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존 가입자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의 발전으로 OTT 시장이 커지니까 통신사들이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OTT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음원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후 엔터 사업이라든지 꾸준하게 기존 사업을 벗어나서 외형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증권주인데 키움증권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 증권주가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브로코리즈 수익 비율이 늘어나고 거래도 많아집니다. 요즘에 보면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이 고점을 치고 쭉쭉 올라가요. 미증식처럼. 그렇진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더 이상 지수가 올라가긴 어렵겠구나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 거래대금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로코리즈 수익이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상반기까지 증권사 실정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렇다면 증권주가 여기서 우상향을 계속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전보다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낮췄습니다. 아이비라든지 신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그래도 브로코리즈 수익이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증권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한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탑5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업종 관련된 정보들이고 이 런앤런이 무슨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죠? 공부 관련된 자료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제 강의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